배치 테스트입니다. 죽기 살기로 무대에 하겠습니다. 꼬깔아가 하지 말이라면 확실하게 보여드려야겠다. 진짜 마지막 기회다. 애국가 불러봐. 다시. 다시 의미 안 맞아. 다시. 우리 정신 나야겠다. 아이고. 이제 없어야 해. 뭐든지 하겠습니다. I won't try. 선수 탈락입니다. 너무 잔인한 거예요. 그게. 내가 너무. 내가 너무 못했나. Are you ready? 잘한다. 우리가 이겼어. 너무 많은데. 열심히 해서 초점을 지키겠습니다.